은경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파랑이도 반가워요. 뉴하빌은 언제 나와요? 아마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 반교를 했는데 아니, 옛날에 반교를 했었는데 초반부를 해가지고 기억이 나. 그래서 저는 안 놀랄 것 같아요. 아! 선생님! 선생님! 그리고 이제 반교... 반교가... 반교가 공포게임이라기보다 추리 퍼즐게임이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어 watts 그래서 오픈 채팅방도 아 지금 못으로 오고 있어.. 와사비 어... 아악! 뭐지? 조서원님 반갑습니다 어?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도빠이야!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할 다가 죽어버릴 것만가 다들 얘기를 만나니 하지마! 왜이래? 이거 뭐야? 아 영상도네요 이게? 아 오 야 과빌림 유튜브 어때요? 유튜브 유튜브 각 인정하세요? 초코빵 사드세요.. 물결표 아 아까 서하님이구나 그러면 아 성하님 감사합니다. 폰 감사합니다. 폰 감사해요. 아이씨. 알바를 드디어 끝냈습니다. 그러므로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고깃갑입니다. 저 취업했어요. 리무땅이 폰 감사합니다. 취업하셨구나. 아 대박. 아 대박. 아 뭐가 대박. 아 대박 맞아. 대박 맞아. 아 제가 잘 읽어드렸나요? 아 스페스페님. 아 맞다. 애교타임 못 가졌댜. 애교 부리게 할 거야. 초코초코. 초코초코 우유 먹고 디뻔요. 이러지마요. 이러지마요. 아 이러지마요. 스페스페님 호감사합니다. 털지마요. 털지마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